채권자 대위신청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채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를 안 하면 채권자가 대위신청해 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요. 해줄 수 뭐다?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하면 돼요. 채무자가 등기를 안 하면 채권자가 대위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독을 한번 해보고 가볼게요. 등기군리료와 등기무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이게 무슨 자고? 채권자지. 등기신청권자의 등기신청권을 등기신청권자가 누구? 채무자지. 맞아요?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일어났죠. 그럼 이게 무슨 자? 채권자. 이게 무슨 서? 신청서. 이러면 비대비자 명이니까 누구단 말이고 채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정리합니다. 채무자가 등기신청 안 하면 채권자가 대신 등기로 신청합니다. 맞아요? 그럼 신청해로 오는 사람은 채무자다? 채권자다? 채권자. 그럼 신청서에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입니다. 등기부에는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지. 등기부는 채무자지. 빨리 맞다 맞다? 맞아. 자 그러면 이걸 아니 이걸 시험해내는 거 아니에요. 이 문구를 시험해내는 게 아니에요. 법조문을 풀이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채무자가 등기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될 거는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수리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읽어보세요. 채무자에게 등기무선권이 있어야 된다? 신청권. 그럼 채무자가 등기신청권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무슨 신청? 대위신청. 그럼 채권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에 그런 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러면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답은 이겁니다. 채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제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이익되는 것을 대신하는 건 법에서 허용을 해주지만 불리한 걸 대신하는 건 법에서 허용해 주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 표창을 받아.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이죠. 그럼 제가 오늘 청와대에 상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오늘 강의가 있어서 못 가. 그럼 아내가 대신 가서 받아줄 수 있다. 제가 폭행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서 3년간 살아야 돼. 이걸 아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리한 걸 대신하는 걸 허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유리한 걸 대신하는 걸 허용을 안 한다. 그럼 이런 거는 시험에 내는 문구가 아니에요. 설사 나오더라도 이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럼 이 밑에 글을 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채무자라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는 말은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저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신 청할 수 있다. 저거 이해한다면 안다? 괜찮아요. 간단해. 잠깐만 와볼게요. 잠깐 와볼게요. 공시법 시간에 두 개 두 개의 글자는 네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가등기에 또 가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요. 된다 안 된다? 된다.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신 청할 수마다 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것만 딱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는 안 되거든. 그럼 무슨 등기란 다시이다? 말소 회복의 등기. 다시 할게요. 말소등기가 잘못됐다면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하느냐.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회복하느냐 이 말입니다. 뭐한다? 회복. 그럼 여러분들 좀 전에 목소리가 여기서는 전부 다 목소리가 컸거든. 여기서는 안 컸어요. 자 이거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등기부 양식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한 번 사람이 죽었거든. 무덤 파서 부간 참시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1번에 전세가 있어요.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습니다. 이게 말소했다 이 말이에요.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해서 말소. 자 이제 법률용으로 갑니다. 1번이 말소가 됐죠. 왜 말소가 되느냐.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됐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2번만 없었다면 1번은 말소되지 않았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1번에 전세권이 있고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말소했는데 등기간에 차고를 이렇게 해서 차고를 이렇게 해서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101번지를 잘못 말소한 거예요. 그럼 잘못 말소했다는 말은 말소등기가 잘못된 거라. 그러면 말소등기가 잘못됐다면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그럼 말소등기를 다시 말소한다면 3번에서 2번, 2번, 말소등기, 무슨 등기, 말소 이걸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자 2번이 지웠죠. 그럼 1번은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야 돼요? 거꾸로 해봅시다. 왜 1번이 말소가 됐어요?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돼요. 그럼 2번만 없었다면 1번은 말소 안 됐지. 그래서 3번에서 2번을 말소시킨 거예요. 그럼 말소시켰기 때문에 살아나야지. 그런데 빨간 줄로 쫙 끊은 걸 화이트로 지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합니다. 1번의 전세가 있고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거든. 말소했는데 이걸 잘못 말소했어. 즉 100번째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101번째를 잘못 말소했거든. 그럼 다시 합니다. 잘못 말소했다면 말소한 등기를 다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시킨다. 그럼 이렇게 합니다. 3번에서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이렇게 하고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이게 1번이 다시 오는 거냐. 이렇게 가.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말소 회복의 등기. 맞죠? 그럼 이거 몇 번? 1번. 이거 몇 번? 1번. 그러니까 옛날 번호가 1번이었으니까 회복할 때도 몇 번? 1번. 이걸 문자로 하면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순위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해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신청정보거든. 그럼 여기서 대위자이라면 병이라고 쓰고 채권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비, 대위자는 의리라고 쓰고 채무자죠. 채무자.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할 때 이거 하나만 딱 봅니다. 제가 두 개만 딱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채무자가 있고 저당권자가 있거든.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올해 시험은 이게 출제이예요. 올해 시험은 이게 올해 시험의 답이었어요. 그럼 올해 시험에 또 하나를 갖다가 이해를 해보면 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자, 갑, 얼, 병이거든. 자, 이렇게 되었어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이 이 집을 담보로 잡고 갑에게 돈 1억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이시다? 저당권자. 이 사람이시다?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의 용어는 등기법 용어예요. 민법 용어. 민법 용어로 치면 이게 무슨 자? 채권자. 이게 무슨 자? 채무자. 맞아요? 네. 그럼 1번에 저당권설정 등기합니다. 그럼 저당권자 누굽니까? 얼, 맞아. 채무자. 채무자 누굽니까? 갑. 예, 했다, 냈다, 했다. 자, 그럼 채무자가 누구다? 가. 저당권설정자가 누구다? 가. 그런데 시험에 낼 때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어디 와있다? 오. 그러니까 다시 이해했다, 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당권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빌려줬다는 표시는 해야 된다, 랜다? 그럼 채무자는 필요적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무슨 자? 채권자. 이 사람은 무슨 자? 채무자. 자,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요?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상의 권리자로서 올라갈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면 주민등록번호를 다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러나 권리자일 때 쓰는 거지. 권리자가 아니면 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채무자도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기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권리자일단이다? 권리자는 저당권자가 권리자지.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명, 주소만 기재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럼 올해 시험의 답, 저당권등기에 관한 선입니다. 틀린 거예요. 1번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O, X다. X다. 그럼 한 번에 맞혔다, 안 맞혔다. 그걸 등기부가 얼마나 쉬워요. 아니, 아니. 난 엄청 공부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 반드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지. 그래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지. 성명은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주소도 같을 수 있다,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같을 수 없지.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쓸 때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갈 때 쓰거든. 이때 올라간다는 것은 권리자로서 올라갈 때 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해했어요? 그럼 채무자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대위자, 피대위자거든. 둘 다 올라가. 둘 다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 올라가는데 구별됩니다. 자, 그럼 한 번 풀어볼게요. 이거 설명할 거예요. 이거 해놓고 해봅시다. 채권자대위신청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어디와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쉬운 겁니다. 답은 가면 이랬는데 본인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등기필정보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해해 볼게요. 자, 이해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 그런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문제 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을이 있잖아.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와. 이 등기를 안 가져오니까 이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병이 이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질판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호칭경의를 잘해야 돼요.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병입니까? 을입니까? 병이 되고 채권자인이랬죠.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시위다. 대위자지. 대위자. 대위자. 맞아요? 그런데 등기부상의 소위자는 누굽니까? 을. 명의는 시위다. 채무자. 그럼 이 사람은 시위다. 비대위자. 맞다, 맞다. 대신 신청한 사람은 병이다, 병아이다? 병. 대위자는 누구다? 병. 맞아요?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출제인이 채권자라고 쓰든 등기 신청이라고 쓰든 등기면 이걸 구별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채권자 정리합니다. 병입니다. 병. 채권자 병이라는 거 이해했어요? 그럼 병의 호칭은 채권자 오더와이다? 오. 대위자. 오. 네. 이해했어요? 그럼 등기 신청인은 시위자? 오. 호칭이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병은 채권자, 대위자, 등기 신청인. 호칭이 세 가지예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을의 호칭은 정리합니다. 채무자, 오더와이다? 오. 비대위자, 오. 등기명인,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호칭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결론은 둘 다 이름이 올라가. 둘 다 이름이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이제부터 답입니다. 소유자는 어립니까? 병입니까? 어리지. 맞아요? 네. 그럼 어른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럼 병은 소유자이다, 아니다. 그럼 병은 성명주소만 쓴다. 이 말이에요. 주민등록번호는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올라가는데 소유자, 명인으로서 올라가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고 소유자가 아니고 그냥 신청인으로서 올라가는 사람은 성명주소만 쓰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했다, 안 됐다? 됐죠? 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시 할게요. 신청은 누가 했다? 병. 명의는 누구다? 얼. 그럼 얼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만 얼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얼에게 등기필정보 줘야 안 줘요? 안 줘. 그 대신 등기가 끝났다는 등기 완료 통지는 해야 돼요? 해. 고가에 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한 대 하면 됩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정답니다. 얼의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니까 병의 대신했다. 어디 와 있다? 어. 그럼 이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하면서 또 이 이전등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개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느냐? 따로 해도 되느냐? 따로 해도 된다는 말은 이 등기는 1월 2일날 하고 이 등기는 2월 1일날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이 등기의 계약서상에 계약의 당사자는 시의이다. 갑하고 얼 이거는 시의이다. 얼하고 별 이 계약과 이 계약은 전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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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 그러니까 따로 등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니다. 이 등기와 이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한다 안 한다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감 잡았다 안 잡았다? 감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할게요. 나중에 가면은 이의신청을 배우거든 그 이의신청인은 네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인데 네 사람 중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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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가 있는데 하나가 있다가 있어요. 하나가 있다. 그 있다가 바로 채권자 대비신청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들어만 두세요. 그러면 병이 정리합니다. 이 등기를 1월 2일날 신청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이 등기는 2월 1일날 하려고 놔뒀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등기 신청했어요. 이거는 안 했어요. 오케이? 네. 자 등기부상의 소위자는 누구다? 을 을입니다. 그럼 을이 이걸 말소시켜버린 거예요. 을이 을이 그럼 정리합니다. 내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말소할 수 뭐다? 있다.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병이 이 등기 신청해로 갔어. 이 등기 신청해로 갔는데 내가 대위 신청했던 등기를 을이 말소를 시켜버리는 거라. 그러면 병이 요 말소 등기에 이재기 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대위 신청했던 내가 대위 신청했던 등기 니가 왜 니 마음대로 말소시켜네냐. 그 말소에 이재기 할 수 뭐다. 나중에 내공이 쌓이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아 이의 신청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네 명인데 세 명은 X 한 명은 O 그럼 세 명은 공부할 필요 있다. 그거 없는 거예요. 결론은 OX를 묻거든. 그럼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던 등기를 채무자가 말소했을 때 채권자가 이의 제기 할 수 뭐다. 뒷글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채권자 나오면 끝에 가면 시작이다. 있다. 이러면 공부되는 거예요. 제목을 먼저 보면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의 신청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몇 명 네 명 아직 안 배웠다고 칩시다. 아 배웠는데 안 배웠다고 칩시다. 네 명인데 세 명은 안 돼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이의 신청입니다. 각하 결정의 제3자는 이의 신청할 수 시작 아까 있다는 한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작 없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 제기 할 수 시작 없다. 맞아요?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자는 이의 제기 할 수 시작 없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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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있다는 몇 개 한 개 그럼 채권자 넣으면 끝에 시작 있다. 제목만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목만 보면 이런 건 내공이 쌓여야 돼요. 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 오세요. 어뢰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지만 어뢰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뢰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한다. 기억하면 된다. 4일에